오늘 제가 들고 온 시장의 키워드는 실적과 성장성의 2마리 토끼를 잡는다라는 해당되는 그런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내가 들어가기도 참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조금 더 안 빠지고 올라가니까 팔기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주가 위치도 낮은 가격이 있고 그리고 실적도 바닥을 통과해 가지고 성장과 성장과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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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에 실적 2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관련주 그런 종목이 아마 가장 지금 시점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투자 인사이드를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제가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스토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비스토스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토스 이 종목은 제가 2월 6일 날 생초 시간에 말씀드려가지고 최고가 수익률이 지금 1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날이죠. 그러니까 2월 6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불과 지금 이틀 전이었어요. 거기서 말씀드려가지고 바로 1차를 달성하고 3,600원까지 쭉 올라갔는데 더군다든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국회 김학용 의원께서 거기에 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 관련 수혜지로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올라갔는데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지금 윗고리로 매물 수화를 했죠. 혹은 나서 지금 양봉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여기 앞에 있는 가격대를 돌봐했잖아요. 보시다시피 여기 앞을 돌봐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있는 매물대만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 4,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토스 계속 긍정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J전자입니다. PJ전자. PJ전자는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한 상태에서 지금 최고가 수익률이 20.4%입니다. 1월 6일 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연재에 올랐다가 한 달 정도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면 역시 주봉을 보니까 확연하게 모양이 좋습니다. 지금 3주간 계속 양봉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거래량을 터지면서 올라간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제가 11,000원대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도 역시 실적이 저평가된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입니다. 푸른 기술.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 종목은 현대차 그룹과 로봇 관련 사업을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지난번에 여기 거래량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상 최고치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만에 최고의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이거를 60분 그래프로 보면 확연하게 보이는군요. 여기서 급등시키고 나서 60분에서는 눌리목을 주면서 지금 눌리목을 주면서 에너지를 충전해가지고 다음에 또 강하게 올라가려고 하는 지난번에 그 한컴 이두와 같은 혹은 벨로프와 같은 그런 형태로 올라 급등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성급한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왜 바로 안 가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이라는 게 제 자기들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눌리목을 줘가지고 개인 투자가들이 지를 때까지 이렇게 옆으로 긴당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너무 좋아요. 좀 기대를 많이 하면서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을 리뷰하겠습니다. 지금 SBS 컨텐츠 허브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역시 지금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과 그 다음에 안정성을 무기를 가지고 또 주가도 굉장히 낮은 위치 그래서 이 종목을 월봉을 보시면 굉장히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일봉상에서는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여기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기다린다면 저는 1차 목표가는 무난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유하고요. 마지막 종목 리뷰하겠습니다. 아모레지입니다. 아모레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 지금 최고가 수익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15.2% 1월 18일에 소개해서 한 달 안 됐군요. 한 달 정도 안 돼가지고 15.2%를 계속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중국 소비 관련주로서 주가가 굉장히 낮은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이 종목은 또 2차 목표가 계속 채권 수익률에 대한 경신을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보유를 하는 관점으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리뷰를 마치고 오늘 제가 새롭게 들고 올 종목 성장성과 실적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죠. 먼저 가격을 보겠습니다. 6만 원 매수를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종목은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귀에 익으실 거예요. 왜 익으시냐면 작년에 제가 이 종목을 6월달에 작년 6월달에 이 자리, 작년에 그러니까 6월달에 여기 올라갈 때 이 지점에서 제가 셀트리온과 같이 들고 와가지고 그때 20%까지도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제가 관찰을 했어요. 이거 어디까지 빠지나 한번 보자라고 관찰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서는 거의 다 빠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크게 보면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16만 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여기서 1년 이상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다지기가 되는데 이런 바닥다지기를 해가지고 이제 갈 수 있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더라도 이 정도 가면 그렇게 이 정도 가격이면 우량주니까 그렇게 부담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또 어떤 포인트가 또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해석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해석해가 이 종목의 실적이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수치적으로 수치적으로 이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리서치한 걸 제가 인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종목을 한번 숫자적으로 한번 보가요. 매출액이 지금 약간 2022년까지는 소폭으로 증가하다가 올해부터 강하게 찍히기 시작합니다.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28% 매출액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또 2년 대비 2024년에는 그러니까 작년 대비 2년 후에는 거의 50%나 매출액이 증가하는 이 정도로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죠. 매출액이 1조가 넘는 회사가 그러니까 1조 9천에서 3조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점핑하는 그런 어떤 매출액의 성장성이 나올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보니까 지금 2배가 증가를 합니다. 작년에 2,654억에서 앞으로 2024년에는 거의 6천억 정도가 돼가지고 영업이익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역시 순이익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회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제가 준비한 또 자료가 또 있습니다. 자 보시도록 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다를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유플라이마라고 하는 건데 유플라이마라는 건 뭐냐면 그 휴미라라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바이오시밀러 해가지고 만든 제품이 유플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플라이마가 시장 규모가 미국 시장만 해가지고 한 21조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한 27조 정도가 됐는데 올해 아마 1분기쯤에 유플라이마 판매 허가를 미국에서 획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달부터는 정식으로 21조 시장을 노리고 지금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 부분이 굉장히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또 하나 또 제품이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는 렘시마 에스시라고 하라 제품이 또 있습니다. 렘시마 에스시인데 이거 주사제 보이시죠. 이거를 우리가 보통 주사를 맞을 때 병원을 가는데 내가 직접 집에서 자가로 주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성이 간편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렘시마 에스시는 전 세계적으로 한 50조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특히 유럽 시장에서 대단한 기대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 렘시마 에스시가 올해 같은 경우 매출액이 한 4,500억 이상을 기여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또 마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은 에스케어는 주가 위치 자체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낮은 가격에 있다라고 보면서 시황이 다소 흔들릴지라도 이런 종목을 들고 갈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전문가님들의 또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주셨어요. 요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안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셀트리온은 에스케어로 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 큰 조짐은 안 보이는데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망.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전문가님들이 질문을 하셔서 또 답변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 통계를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 그 동력은 셀트리온 삼형제하고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쌍두마차가 움직였을 때에 즉 두 쌍두마차가 올라간 다음에 나중에 시세를 만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셀트리온 삼형제가 현재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실적이 숫자로 찍힐 전망이고 또 그러한 제품들이 찍히게끔 만드는 엠시마 에스시나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이런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올해 메이저 시장을 노리고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삼형제하고 삼바가 올라가게 되면 제약바이오는 같이 분위기에 만들어서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1차 목표가는 64,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7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2,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